첫번째 키워드는 버가부입니다. 하나, 둘, 셋. 두번째 키워드는 강아지. 하나, 둘, 셋. 다달랐어, 다달랐어. 실패. 세번째 키워드는 머리감기. 하나, 둘, 셋. 이건 성공. 네번째 키워드, 삼겹살. 하나, 둘, 셋. 우리 은채씨가 혼자 먹고 있었어. 마음이 급했어. 마지막 키워드, 펜싱. 하나, 둘, 셋. 실패. 우리 은채씨. 우채씨. 오케이. 아쉽게 두 개 성공하셨습니다. 두 개 성공. 실력의 케미를 곁들인 버가부의 라이브.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이크를 들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버가부의 라이브.